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스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 때 오직 그리스도에 뿌리내립시다. 지금 이 시간에는 뿌리내리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장마가 지나가고 굉장히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교회만큼 시원한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현장 예배를 망설이고 있는 우리 성도인들이 계시다면 이제 현장 예배 다 나오셔서 시원한 곳에서 최고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237 선교회 드림팀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도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나의 것으로 각인뿔이 채질되어졌고 이제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고 했고 그래서 그 복음 전파일을 함께 감당할 바로 드림팀의 응답을 누릴 로마서 16장 인물들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세 단어로 요약하자면 바로 복음과 변화된 삶과 선교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도바울이 로마서 16장 인물들과 함께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했는데 그 핵심이 바로 다섯 기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운동의 성패를 좌우하는데 먼저 다락방은 이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계속해서 일심전심지속으로 말씀운동을 펴는 거죠. 바로 예수생명 예수능력운동입니다. 그리고 팀사역은 이제 만남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답을 인생의 답을 주는 것 이것이 팀사역이죠. 그리고 이제 다락방과 팀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이 나오게 되면 그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복음으로 확립시키고 이제 더 제자로 수임받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포럼하고 또 사문을 포럼하면서 제자 양육하고 삶을 치유하는 그런 부분을 감당하는 것이 미션업이고 그리고 이제 내 산업현장에서 내 업을 통해서 또 말씀운동하고 전도운동하는 것이 전문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인데 이 지교회는 반드시 전도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도제자를 중심으로 이제 같이 캠프도 하고 다섯 기초를 확산해 나가는 그런 전도팀이 이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원교회는 사천말씀운동 2만 현장 전도제자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2, 3, 7 성교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섯 기초를 확산하는데 한 판 승부를 벌이라고 단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대지는 이 일을 위해서 견고한 복음 공동체를 이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당과 원리스를 이루고 이제 분쟁이 아닌 평강을 누리면서 2, 3, 7 성교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고 이것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전파하는 그런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볼 골로세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후에 로마 감옥의 1차 투옥될 당시에 골로세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옥중서신입니다. 골로세 교회는 바울이 4등제 19장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할 당시에 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에 의해서 골로세 지역에 개척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라는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가서 이 골로세 교회가 처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당시 골로세 교회는 영지주의 그리고 신비주의, 금욕주의 등 각종 이단 사상에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도바울은 이러한 혼란에 빠진 골로세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뿌리내려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문제와 갈등, 분쟁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뿌리내림으로 현장 정복에 주역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에 굳게 서는 삶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사도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골로세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어떤 이단 사상과 사단의 전략에도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7절에 보면 당시 이단 사상자들은 그리스도를 틀리게 알고 이 골로세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해한 것입니다. 그 주류를 잃었던 것이 영지주의인데 영지주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영적인 것만 선하고 6은 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오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그 인성,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뭘 부정하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육체가 살아난 것도 부정하는 거예요. 왜? 육체가 악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그대로 믿게 되면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제는 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고 육체의 부활도 부정을 하니까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대로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예수를 믿게 된다면 구원이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장의 불신자들 그리고 이단 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틀리게 알고 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보니까 과거에 임만웰 서울교를 다녔더라고요. 좀 오래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임만웰 서울교를 다니면서 굉장히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고 신앙 생활을 했고 무당 전도까지 다녔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교회도 안 나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있어요. 현장에 만났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깝고 그분이 신앙 생활에 동기가 치유가 안 됐구나. 뭔가 다른 동기로 열심히 했거나 아니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히 알고 믿질 않았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집사님 사업장 전문교회로 이분이 연결이 돼가지고 보금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왔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지 잘 믿는 것입니까? 막 세게 믿어야 됩니까? 열심히 믿어야 됩니까? 이제 예수를 정확하게 그리스도로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구원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는 직분하신 일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안하심으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이 삼저주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신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마귀권세 깨뜨리신 예수님은 뭡니까? 참왕 하나님 만난 킬리어신 예수님은 참 선지자 모든 죄사하신 예수님은 참 여기 안 나오세요. 딱 나와야 되는데 제사장이죠. 그럼 선지자 제사장 왕을 합쳐서 그리스도 아닙니까? 기름 분 받은 자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누리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른다니까 현장에는 몰라요. 우리 랩나트 유치부도 아는 걸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는 예수를 처음 믿는 분이나 오랫동안 좀 뭐 쉬었다가 돌아온 탕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절대로 저는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일하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본인이 막 일한다는데 일을 하지 말라 그래요. 좀 은혜부터 받으세요. 은혜 받는데 집중하라고 합니다. 지금 일하는 게 급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 성도를 일꾼으로 봐요. 왜? 교회는 일이 많으니까 뭘 자꾸 시켜야 되거든. 그리고 특히 실수하는 게 뭐냐 조금 젊은 사람들이 오면 이게 더 심해요. 젊은 사람 왔으니까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막 시켜요. 그런데 은혜를 먼저 못 받으면 금방 무너집니다. 금방 무너져요. 그래서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헌신 봉사 직분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은혜 받고 기쁨으로 너무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 봉사하는 삶이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일 것인데 그렇지만 여기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의 뿌리를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감사는 헬라우로 유카리스티아 라고 하는데 카리스라는 것이 은혜라는 의미죠.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감사고 은혜 받은 사람이 매우 기뻐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이 한번 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뭔가 구원의 감사가 아닌 다른 육신적인 동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뭔가 내가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서 막 열심히 열심히 내는 것은 아닌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동기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시작도 과정도 여정도 끝도 다 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에서 되어야 돼요. 그러면 남이 나를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데 목적이 딴 데가 있으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감사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요 신앙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열두 가지 문제에 빠진 세상을 정복하고 살리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오직 그리스도에 계속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에 뿌리 내린다는 것 바로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예배 빠지고 기도 하나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영적 축복 전혀 안 누리는데 내 사업이 너무 잘 된다. 막 너무나 행복하다. 막 부족한 게 없다. 그거는 저는 굉장한 지금 문제가 왔다고 봅니다. 지금 신앙생활에 위기가 온 거예요. 빨간불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럼 어떤 것이 복음에 뿌리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는 삶입니까? 내가 날마다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 인간이구나.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내 인생은 절대로 안 되는 인생이구나. 이것이 날마다 더 깊이 발견되는 것이 복음 뿌리 내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구나. 나에게 있는 죄성을 해결할 수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내가 사단권에서 이길 수 없고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구나. 이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구원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구나. 이것이 내가 날마다 더 깊이 발견되고 24 발견되고 누려지는 것이 바로 복음 뿌리 내리는 삶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다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삼오직이 복음에 뿌리 내릴수록 어떻게 다가옵니까? 뭐 138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오직 그리스도를 볼 때 아 오직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구나 이 그리스도 아니면 내가 지금 이렇게 숨쉬고 살 수 있겠냐 내가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겠냐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요 나의 구원자요 이제 내 인생의 모든 목표가 그리스도구나 그러면 이제 그거 누리면 뭐가 와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내가 되어지는 답 누리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구나 이런 사모직이 나의 사모직으로 다가오고 붙잡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넷플릭스에서 모범택시라는 드라마를 본 적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본 분? 몇 분이네 보니까 내용이 재밌더라고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보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주로 사회적 약자가 사건 의뢰를 해요 모범택시 회사에 그러면 이 모범택시 회사는 의뢰를 받으면 쉽게 말하면 가서 대신 복수를 해줘 억울한 일 당하고 피해 입은 사람 찾아가서 가해자 범죄자들 대신 복수를 해줘 이게 이제 모범택시라는 드라마인데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여기에서 가해자 범죄자들을 잡았으면 경찰에 안 넘겨주고 자기들이 가둬요 사설 감옥에다가 가둬가지고 막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고문까지는 안 하지만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똑같이 그 사람한테 갚아주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 막 고통을 주면서 쉽게 말하면 교화시킨다는 거예요 인간 개조를 시켜야 되겠다 근데 아무리 그 사람들을 가다놓고 바꾼기고 아무리 두드러워해도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와 마귀권세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두드러워해보세요 그게 바뀌나 사람이 절대 안 바뀌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 복음의 능력은 아무리 독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고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정말 우리 단임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처럼 연약한 자를 강하게 무식한 자를 유식하게 이제 문화한 자를 능력있게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의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제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릴수록 하나님께서는 평강에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에 깊은 뿌리를 내림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살리고 현장 살리는 현장 전도제자 영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추어져 있는 이라 당시 골로세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골로세 교회 문제는 이들이 자꾸 과거 체질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아가 그리고 골로세 2장 2절에 모든 풍성함을 다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식은 바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말합니다 그리고 지혜라는 것은 그 복음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지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지혜로운 삶은 바로 우리가 은혜로 받은 복음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과 현장에 이것을 잘 적용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모든 보아들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게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10편 1편 1절에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요하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는 삶은 이 시간표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음껏 전도하고 성교할 수 있도록 이제는 주께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구 또 현장에서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70인 남은 자 또 집중 훈련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응답들을 주시고 또 참여한 우리 성도인들 정말 복음뿔이 내려지는 그런 응답들을 또 주셨고요 어떤 분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에서 굉장히 어떤 문제를 겪었다가 이 훈련을 통해서 복음에 집중하면서 그것이 오히려 응답으로 바뀌어서 또 영접이 일어나고 달합방이 열리기도 하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에디오피아 4시 같은 응답을 또 받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전도하러 나갔는데 이제 길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 여자분을 만났는데 그때 그분이 뭘 보고 있었나 보니까 핸드폰으로 이제 성경을 찾아보고 있었는데 왜 여기 나와 계시냐 물어보니까 내가 성경이 너무 궁금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고 길에 나와서 집에서는 이제 쉽게 말하면 남편하고 한 번 이렇게 한 후에 이제 나와서 너무 답답하니까 성경 궁금해서 찾아보고 있대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 만난 분 우리 교회 권사님 그 권사님 가정에서 지교에 열려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분을 거기 연결해 가지고 지교에 오도록 그렇게 연결을 또 했습니다 이제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이제 슈퍼를 운영하시는데 뭐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슈퍼에 늘 매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뭐 훈련도 못 가고 남들 캠프 갈 때 못 가고 근데 이분이 집중훈련으로 은혜를 받으면서 여기에서 내가 전도운동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슈퍼에 찾아오는 분들을 다 이제 기도하면서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영접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거의 매일 되는 것 같아요 영접운동이 그러면서 나 같은 이런 부족한 사람도 전도자로 사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 집사님이 연세도 좀 있으세요 젊은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번에 캠프하는데 어떤 젊은 애기 엄마를 초청을 했더라고요 이제 목사님 오시니까 한복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딱 가니까 그 젊은 엄마가 이제 딱 앉아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건 뭐냐 딱 이렇게 제가 가니까 집사님이 샷다를 내리더라고요 쭉 샷다를 대낮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슈퍼 샷다를 완전히 문을 내리고 슈퍼에 이렇게 딱 테이블하고 쫙 깔고 딱 앉아서 보금전 할 수 있게 보금전에서 영접하고 거기서 이제 달합방 하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어떤 집사님은 이제 얼마 전에 염색방을 여셨는데 어떤 이제 쇼핑몰에 조그만 공간을 얻어서 염색방 그래서 보통 염색하는데 한 한 시간 반 걸린대요 그럼 이제 이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거 딱 한 시간만 잡혀가지고 교제하고 보금전하고 예비 안 됐으면 말고 예비 됐으면 이제 또 그렇죠? 계속 앉은 자리에서 전도운동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의 고백이 저는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돈 벌려는 목적보다 전도하려고 이거를 열었어요 다 이렇게 그래서 아 여기는 하나님이 이거 완전히 예비하셨구나 여기는 되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제가 그런 것을 봤고 또 이제 이제 화성 화성 지역을 제가 조금 보니까 네이버 지도로 보면 나와요 화성 땅이 큰데 덩어리가 큰데 그 안에 공단이 한 삼사십 개가 넘어요 무슨 공단 무슨 공단 이게 크고 작은 것들이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아 하나님 화성에는 이렇게 공단이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마음에 진짜 뭐 기도 조금 했어요 조금 어떻게 보면 생각만 가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화성 현장에 공장을 운영하는 우리 교회 권사님을 연결해 주셔가지고 거기서 이미 그분이 다락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사업하는 분들 사장님들이죠 회사가 크든 작든 두 분이 모였는데 한 분은 중국인이었는데 그분은 딴 데로 파송받고 또 새로운 분이 한 분 오셨어 두 분이 그래서 이번에 가가지고 화성 공단 전문교회를 이렇게 확정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것이 다 원단에서 성취된 70제자 운동이라는 원단 말씀의 성취인 줄 믿습니다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말씀 믿고 이제 지금 나는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361이 아니라 나 물질 성공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138로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제 내가 다른 것에 뿌리 내리면 내리는 만큼 내 영혼은 점점 황폐하게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지옥은 안 가지만 혹시 새가족분들 나 지옥 가는 거야 지옥은 안 가지만 영적으로 이제 퇴보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복음 뿌리가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작은 시험과 바람에도 환경에도 시시때때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 바라보고 흔들리고 환경 바라보고 흔들리고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 오직 그리스도 반석 위에 뿌리 내리는 사람은 이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이제 모든 사람을 격려해 주고 우리 단임 목사 말씀처럼 세워주고 살리는 자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2, 3, 7 드림팀을 만들어가는 거죠 드림팀을 깨는 자가 아니라 만들어 세워가는 자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서 주신 말씀처럼 이 사단마귀는 목적이 뭡니까 자꾸 전도운동을 방해하려고 그래요 구역을 자꾸 깨트리려고 하고 지교회를 깨트리려고 하고 자꾸 이거를 자꾸만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이간시킨단 말이에요 분쟁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사단의 굉장한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자칫하면 속기 쉬워요 저 집사님이 이렇게 했을 거야 저 권사님이 이렇게 했을 거야 저 장로님이 막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이게 뭡니까 전부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런 사단의 전략에 절대 속지 마시고 이제는 보고만 해서 원리스를 이루고 이제 2, 3, 7 드림팀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유황분 8장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써놨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오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그리스도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가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면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아무리 내가 좋은 생각을 한다 내 것 내 중심 이건 다 속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리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에 계속해서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 사건 환경에도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이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오직 보금에 뿌리 내리는데 이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을 이제는 모든 묵은 땅들을 다 기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경한다는 말이 영어로는 break up 다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호세아 10장 12자로 보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곧 여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왁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조금만 갱신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에 날마다 뿌리 내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0지역 70종족 70나라를 살리는 70인 제자의 응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보금 안에 있는 축복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발견하고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보금에 뿌리 내리고 그 안에 감춰진 축복들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첫째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선포되는 강단 말씀과 나 자신이 원니스를 이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어떤 내용들 중에 뭐가 있나 보니까 ASMR이라는 것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이 ASRM이 뭐의 약자냐 뭐의 약자인가 하면 오토노머스 오토노머스 센서리 메리디언 리스폰스 이게 뭐냐면 자율감각 쾌락 반응이라는 말 뜻대로 단어 뜻은 그대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주로 이제 소리를 통해서 뇌 사람의 뇌를 자극해가지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굉장한 심리적인 안정감과 쾌락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ASRM이라는 게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 많이 떠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도 본 적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바람소리 그 다음에 어떤 거는 막 톡톡톡톡 빗소리 그리고 어떤 거는 이 모닥불소리 그러니까 모닥불소리를 막 유튜브에 보면 막 대여섯 시간 계속 반복되는 그런 걸 틀어놓고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다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사람을 보니까 막 속삭이는 소리 그게 또 안정감을 준다래 막 막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제가 현장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답이 없으면 이런 걸 가지고 치유를 받는다고 할까 얼마나 갈급하면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좋다고 할까 어떤 사람은 뭐 비닐으로 막 뽀시락 적을 할 수 있잖아요 뽀시락뽀시락뽀시락 그게 좋다는 거예요 힐링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복되고 좋은 소리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예배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이 복음의 소리를 계속해서 듣고 최고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흔들리면 이 복음 받았는데 내가 이런 거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 금지사항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지 그래서 이제는 모든 부분에 예배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고 이제는 현장에서 답이 없어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받은 강단의 말씀을 조금만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강단에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야 이 내 문제의 해답이 여기 있구나 할 때 이 말씀이 복음이 각인이 되죠 그리고 내 혼자만의 시간에 묵상하면서 이걸 정말 더 은혜가 되네 그러면서 내 삶에 적용할 때 뿌리가 내립니다 그러면서 야 내 현장에서 성취가 되네 특히 전도현장에서 성취가 되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이 체질이 되어버려요 절대로 현장을 보면은 사람이 싹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그리고 이제 절대 놓쳐선 안 되는 것이 뭐냐면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에 많은 훈련들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오늘과 내일 세계 랩런트 리더 수련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제 WRC 세계 랩런트 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랩런트 부서들 중심으로 이제 여름 수련회가 이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내 힘으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은혜 받고 복음에 깊은 뿌리를 내렸을 뿐인데 열매가 맺혀지고 이제 되어지는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먼저 치유받고 힘을 얻고 이제는 지역보고마 2, 3, 7보고마 랩런트 운동의 주역으로 당당히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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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